연화 후에 수분 조절한 다음에 댄디펌 시작하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키도 있고 그래서 굳이 여기에 뿌리를 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속성 아이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7mm예요 17mm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하나 했어요 보시면 17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길게 길게 하시면 되겠어요 두 개째 와인딩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9mm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댄디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죠 세 개 했어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뜸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백바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든 포인트 자 자 이 부분도 피커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속성 아이롱 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여기서 조금만 더 자 17mm입니다 피커는 봉이 기니까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 봉이 기니까 그냥 길게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17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19mm로 이 부분에는 그냥 시컬펀만 하면 되겠죠 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자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7mm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17mm로 강하게 안 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시컬 정도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남자 펌을 하시면서 소두를 만들어야 돼요 대두를 만드시면 안 돼요 소두로 대두도 소두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옆에는 죽여주시고요 앞뒤 짱구를 해주셔야 돼요 좌우 짱구로 하시면 납작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뒤 짱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와인딩이 필요 없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17mm로 먼저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남자 아이롱은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카의 아이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9mm로 가볍게 시컬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아이롱 그냥 다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운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 위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와인딩이 다 끝난 상태에서 밑에 다운펌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반 우리 요만한 소자 아이롱 있죠 얘를 이렇게 제가 머만들이 이제 팁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빼죽한 부분이 있죠 빗을 딱 대세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싱글링 하듯이 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쫙 다운펌이 됩니다 네 예쁘죠 네 이쪽에도 한번 이쪽 좌측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빗을 이렇게 아이롱을 이 상태에서 빗을 딱 먼저 집어넣으면 똑똑똑 떨어지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완전 그 와인딩 끝났거든요 네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 타올로 수분 건조만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엄청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